3선택 대표 서달미 3선택은 기술이 혁신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 기술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실아, 지금 내 앞에 있는 걸 읽어줄래? 눈길 서비스는 안내검에서 모티브를 얻어 실업을 잃은 분들의 생활을 보조하고자 만들어진 시간짜리 이용 인공체능 안내 서비스입니다. 영실아, 지금 내 앞에 뭐가 보이지? 2명의 여자와 4명의 남자가 앉아있습니다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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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우리나라 시각 장애인 수가 한 25만 명 되죠?